오늘의 오키 방봉 사람이, 사람이 오냐는데? 와야지 아... 아니는데 이 씨랑 좀 오다 보면? Q. 1, 2, 3, 4, 5, 6, 9, 10, 10, 11, 11, 11. Q. 2, 1, 2, 2, 3, 4, 5, 6, 7, 10, 12.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앉아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총성 풍성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앉아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필승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돌격 무엇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어? 잠시만요 밖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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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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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건물 건물 아 건물에? 사진장이 건물 슈퍼 건물 건물 홀랭 아이스 underworld 고생 아이스크림 elderly य 흔들렸어 흔들렸 당장 흔들렸어 흔들렸어 뒤렸어 호이씨! 호이씨! 오토바이 지나갔네? 어? 오토바이 지나갔어? 아, 오토바이 지나갔어. 오토바이 지나갔어. 오토바이 지나갔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나갔네, 오토바이. 커피 나왔습니다. 다? 다정. 정? 정직한. 정직한. 헬라공. 어? 공부라? 공부라? 일본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보검 닮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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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고객님. 어, 이. 커피 나왔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원빈 닮았습니다. 3번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송중기 달아놨습니다. 똑같아요. 4번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말 엉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엉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으세요? 저 여자친구 생긴 지 3달 됐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주 년 됐습니다. 저는 솔로 된 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솔로 된 지 2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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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민국 대한민국 병이 없어요? 혹시 커피 맛 괜찮으세요? 아 네 아 예예 감사합니다 드릴 거 같고 예예예 고춧가루 드리기 아이고 네 소중한 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손님? 예예 커피 맛 괜찮으세요? 어 제가 오고 온 커피 지금 제일 맛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 좀 드릴 거 같고 예예예 민증이요 아 민증이요? 어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 어떻게 커피 맛 괜찮으세요? 아 네 너무 맛있네요 아 예예예 저 드릴 거 같고요 예예 차키 아 차키요 아 감사합니다 손님? 커피 맛 괜찮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커피네요 네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서 이건 사용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ターying disk 아 eating 어? 어? 어 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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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ed causing 아 생각하면서 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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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is a yell 뺏어갖고 아 그래요? 네네 누룽지 끌리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요 많이 먹었어